서산시는 문화회관에서 이완섭 시장과 사회단체회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사랑 홍보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태극기사랑 캠페인 취지설명, 태극기 유래와 관련한 동영상상형, 대화의 시간, 태극기사랑 다짐 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해 태극기사랑 70일 운동을 오는 8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는 8월 10에서 15일에는 시청사의 가로 7m, 세로 5m의 대형 태극기를 개항할 예정입니다.